자, 메이스. CPR 타임 19분입니다. 피부는 버티컬, 뉴트로스는 트랜스포스 여기 있습니다. 절개, 꺼지주세요. 복강 진입했습니다. 잡으세요. 하나, 둘, 셋. 자궁 보인다. 자, 리차슨 주세요. 자궁 절개하겠습니다. 자, 기구 빼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아기 머리 보입니다. 아기 나옵니다. 베이비 아웃 19시 25분입니다. 자, 켈리. 가위. 자, 켈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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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아멘